네 다음은 오인열 시흥시 의회의장님 모시겠습니다. 박수 주십시오.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반기 의장을 맡게 된 오인열 의장입니다. 네 역시 저희가 배출한 도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대를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주변은 좀 소란스럽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큰 행사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 다 나오실 수 있었죠? 네 오늘 저녁에 즐겁게 끝까지 계시면 유명한 가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저녁 행복하게 즐기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